다음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원전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가 13위에 위치해 있는 중위권 팀이고 전반기에 2대0으로 뒤지다가 후반에 2대2로 따라잡아서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헤르타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바이르미넨을 1점차로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이번 경기에서 사용할 포메이션은 4-4-2입니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개겐프레싱을 주전술로 사용하는 팀입니다. 상대팀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 뒷공간으로의 수루패스를 통해서 득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 우리팀과의 전반기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시스트가 크로스와 수루패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시스트의 방향은 좌우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면이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실점도 수루패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팀의 공격 방식이 상대에게 효율적으로 먹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니콜라스 헬러가 명단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우리팀에게 긍정적이지만 전반기에 있었던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페테리센과 데미로비치가 모두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스 좋다 좋다 печ기 손편에는 웨어 포지션에도 왔을 때 장점이죠. 크로스 올렸을 때 헤딩을 딸 수 있다는것 역시 크로스 위험해 아깝다 나이스 들어갔다 좀 우당탕탕 들어간거 같긴 한데 끓겨먹고 튕겨나온거 끓겨먹고 2회, 아... 아 뭐야 이건 또 으 아 아 뭐만 하면 PK 줘버리네 그냥 어어 못났어 네 이렇게 프라이브르크 원전 경기를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PK를 내줬다는 점을 제외하면 큰 위협이 없이 무난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1위인 바이에르 미넨과의 승점차는 단 1점 차입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일라우트 프랑크프루트와의 홈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바이에르 미넨이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해서 1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라우트 프랑크프루트가 우리팀과의 경기에서 사용할 포메이션은 3412입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개겐 프레싱을 메인 전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루패스를 통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두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항목은 크로스입니다. 다만 가장 많은 골을 허용한 방식도 스루패스이기 때문에 상대의 중앙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시는 상대의 포워드가 두명인 것만 조심하면 되고 공격시에는 상대의 측면이 한명씩 뿐이기 때문에 우리팀의 좌우 측면에 있는 두명의 선수들이 공략한다면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빌리스는 상대의 공격시에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상대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다. 소빌리스의 발전은 상대의 상대의 상대가 dar아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대방은 상대가 없지 않으니 움직여서의 상대방의 상대가 부정되어 있습니다. 소빌리스의 상대의 상대방이 방을 허용한술로 상대의 상대의 상대가 비 rider입니다. 이즈upp sees을 상대의 상대의 상대가 luxe은 상대의 상대가 부정된다는 2분도 스프리스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상대가 부정된 소 bullies는 상대의 상대가 벌어였습니다. 그게 하나가 통했습니다. 블라우비츠는 지금 몇 경기 연속골인지 모르겠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옥수. 이른 시간 득점 좋습니다. 하아. 코코 파티 엥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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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반전부터 주도하는 경기였고 전반과 후반에 한골씩 나온 블라우비치의 두골로 2대0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